검찰이 사실 압수수색이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료를 확보해야 하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피의자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이 이전에 비교할 만한 사안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될까요? 그 당시에 압수수색과 저는 시차가 있어 보이던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정확한 날짜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보면 저 정도 차이가 나고요. 첫 언론 보도라는 것을 꼭 기준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언론에서 국회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굉장히 의혹이 불거진 이후의 시점을 봐도 가장 최근에 불거진 사건이 이전에 불거진 사건이 고발 사주 의혹이라 저렇게 비교를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좀 늦은 건 맞고 또 이게 꼭 고발 사주 의혹이랑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다른 어떤 사회적 관심사가 됐던, 특히 정치적 논란이 됐던 사건들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공적으로 논란이 된 이후에 압수수색을 보통은 신속하게 검찰에 들어갔던 것과 비교해 보면 어떤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압수수색이 늦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논란 첫 보도가 나아가고 29일,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 이미 압수수색은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져야 그 피의자들이 빼돌리려고 했던, 숨기려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건데 이미 그 시간은 너무 충분히 주어졌던 게 아닌가. 아까 김성은 변호사님도 그런 인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앞서서 이제 아이폰을 던졌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30일이면 아이폰을 밖으로 충분히 여러 번 던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성이 굉장히 큰 걸로 보이고요. 다만 그래도 한 가지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압수수색의 대상지와 수사 개시를 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검찰 측에서 어쨌든 초기에 확보한 자료나 내용이 있는지 일부부 보도에 따르면 그 정무 회계사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줬다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당한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사도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배당받은 이익을 상당히 현금으로 몇 천만 원씩 아주 여러 차례 인출을 해서 그 돈이 누군가에게 갔느냐. 이 돈을 받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 지금 수사가 그것까지 밝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냐 하면. 이건 또 경찰 수사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경찰 수사가 굉장히 진출이 되면 이상 징후를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 사람들이 범죄 징후가 없거나 범죄 혐의로 고발된 게 아니더라도 이 업체에서 또는 이 개인이 굉장히 다량의 현금을 굉장히 정기적으로 또는 일정한 주기로 인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해 주는 게 관행이거든요. 관행이 아니라 업무 플로우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거를 경찰에 몇 개월 전에 해 줬다는 겁니다. 화천대유 관계사와 화천대유가 관계자들이 굉장히 다수에 걸쳐서 그런 고액의 현금을 인출했다는 겁니다, 현금을. 그런데 왜 이상할 수밖에 없냐 하면 사업상 이런 것들은 그런 3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의 돈은 대부분 이체를 하지. 그걸 현금의 인출을 계속해서 뽑아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의 경위를 파악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보라고 경찰에 줬는데 그거는 지금 몇 달 동안 경찰이 사실상 안 했다는 거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언론 보도에서 이 현금 인출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화천대유의 구조가 이상하다는 언론 보도가 9월 초, 8월 말부터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경찰은 이 FIU에서 이상 현금 징후 통보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걸 몇 달 동안 제대로 하지도 않았구나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의혹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어제 대대적인 압수석에 나서게 된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등장인들을 생각하니까요.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혜냐 아니냐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거의 인허가권자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더 넓게는 성남시 측입니다. 이 성남시 측에 어떤 인허가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 또 하나는 또 하나의 한 축은 이 화천대유에 대개 굉장히 많은 법조계 고문들이 있었고 그중에 일부 인원들은 나중에 아들의 퇴직금을 받았다 또는 고문료 외에 돈도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법조계 고문들의 역할 이것들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수사라든가 그 관계자들의 수사 또는 여러 가지 관련 법조계와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두 가지 의혹의 축을 규명하는 것이 현재 수사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아까 녹취록은 이 녹취록이 사실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부 관계자, 화천대유 내부 관계자가 장시간 동안 녹원한 것이기 때문에 인허가 로비 그리고 법조계 로비 관련해서도 양쪽에게 되게 모두 중요한 정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증거로 보이고 검찰도 아마도 이런 녹취록과 관련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찬종 기자가 얘기한 수사의 핵심 대상 그 두 가지 저는 거기에 그 막대한 이득, 배당이익 또 분양이익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돈이 엄청 들어온 건데 이 돈이 또 실제로 그 소유주, 면목상 소유주에게만 간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이 또 인출돼서 누군가에게 간 것인지 이것까지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인허가 로비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 돈이 예컨대 자기들 사업자들끼리 나눠 먹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관해 있는 사람한테 갔다면 그거는 결국에는 인허가라든가 그런 특혜를 누군가가가 준 것에 대한 대가 속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핵심이고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퇴직금 의혹, 여러 가지 그런 고문료 의혹들이 나오는 거는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줬을까? 이게 무슨 이유일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어떤 법조계 관련 문제와 어떤 로비 의혹과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축을 모두 규명을 해야 되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녹취로 그런 것이 어쨌든 내부 관계자가 장시간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근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수사 과정에서 얼마만큼 확인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폭발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은 변호사께서도 임참용 기자가 지금 얘기한 핵심 동의하시죠? 네, 100% 동의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두 가지 층위로 있다라고 축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또 이게 축이라고 볼 수 있고 종행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말해서 이 비리, 이것이 설계와 선정과 수익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는 비리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하나의 부분이 있고요. 설계와 선정과 수익, 이것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수익을 보는 게임이었고 그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 설계에다도 자신이 선정이 돼서 수익을 본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하나의 이 비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이 과정에서 관액에 여러 가지 자금을 줘서 선정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비리가 되겠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게 하나의 비리에 큰 강이 있다면 이 부분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층겹으로 덮았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로비라든지 뇌물이라든지 화려한 고문지인들이 줬을 거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익호와 관련된 수사는 이 두 가지 축에 관한 부분들을 모두 다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녹취록에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익 배분뿐만 아니라 이익 배분에는 이 로비와 관련된, 이걸 덮기 위한 로비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분을 하려면 금액을 나눠야 하는데 나눠야 하는데 나눠야 할 것입니다. 나누는 대상 중의 하나는 바로 이걸 덮는,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로비스트의 때도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것도 이 녹취록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